과다 80 밑으로 언제 떨어지냐 맨몸 턱걸이는 좀 더 강해져야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당긴다 당기고 버텨 당기고 버텨 당기고 버티라니까 뭐야 이건 또 아 아 뭐 야 우리도 형 갈 때는 인사해라 야 형 간다 따라와 와 아무도 안 움직인거야 너무 심하네 일로와 야 야 그래 너 밖에 없다 아 아 아 맨날 거다 부비적 부비적 되더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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